남편하고는 어때? 잘 지내? 우리는 매일 붙어있죠 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진짜? 처음이에요 5년 만에 5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?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떨어져 있어 본 적 없어요 그 전에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것도 못 견디겠더라고 넌 누구랑 했어? 그냥 남자 그냥 어떤 남자랑 했지 너가 모르는 무슨 일 있나요? 아 네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인데 그 고양이를 좀 무서워 하신대요 난 편한데 아 불편하구나 그냥 어색하니 그냥 어색하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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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